다음은 426번입니다. 이유제시의 구체적 명확성 정도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다는 판례도 있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427번. 거부처분은 사전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죠. 사전통제, 즉 절차법 21조 1항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제의 대상성을 판례를 부정하고 있다. 다음은 428번. 필요적 청문절차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청문절차를 교류하면 절차상 화제가 있습니다. 취소사이죠. 429번. 필요적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430번.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가 되면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원청취 생략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8회 강의에서는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은 431번입니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또는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시 없이 침입적으로 처분했다면 위법합니다. 따라서 실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432번. 계약직.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직 공문의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정. 이것도 기억하세요. 처분이어야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요. 처분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433번은 거래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주류 판매업 취소는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는 걸로 보겠죠. 따라서 위법합니다. 거래 행위가 특정돼야 돼요. 공속장 특정하고 좀 유사하죠. 다음 434번입니다.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됐다면 그러면 위법한 거죠.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는 주관적 사정으로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35번. 행정절차법안의 처분의 처리기간에 이거 훈식위정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그 처리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절산하자가 인정되느냐. 부정. 훈식위정이 불과하니까. 다음 436번입니다. 퇴직연금 환수결정 시 의견 진술 기회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 걸로 보는데 이건 좀 알아도 되겠네요. 퇴직금 환수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얼마를 부과할 수는 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아 이거 올해 변호사 시간 문제네요. 다음 437번. 군인사법령상 증거산발 취소에 의견 제출 절차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절차법 조용이 배제되지 않아요. 공무원 관련해서는 직위해제만 배제된다. 다음. 도로법상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에 사전통제가 필요하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할 때는 사전통제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만 찾으면 돼요. 439번. 국민건강보원법상 고시를 할 때 사전통제 필요 없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다음 440번. 체육시설업자 지휘승계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수리 처분 시. 양도인에게 사전통제를 해줘야 된다. 왜요? 지휘승계가 되어버리면 양도인의 영업자 지휘가 소멸하죠. 침익적이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사전통제를 해야 된다. 앞에서 이미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로 기출됐어요. 441번입니다. 처분 상대방이 일반 사실을 시인했다고 해서 사전통제가 면제되느냐. 아니에요. 사전통제를 해야 됩니다. 적용 예외냐. 예외가 아니에요. 사전통제 해줘야 돼요. 442번. 대량진급선발치소처분과 의견제출 기회. 줘야 된다고 했죠. 기업법. 대량진급선발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침익적 처분이겠죠. 맞습니다. 긍정. 뉴범법. 대량진급선발치소처분의 취소인용 판결이 나오면 진급시켜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위법사회를 보완해서 다시 동일한 처분도 가능해요. 반드시 진급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434번. 여강건물 신축. 건축허가 법령 개정에 관한 문제네요. 기업번. 신청 후 처분정에 법령이 개정되면 어떤 법이 적용돼야 돼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죠.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처분시에 법이 적용됩니다. 니은번. 심의 절차를 누르겠으면 절차상 하자죠. 취소 사유네요. 디귿번. 주변 환경 고려가 판단 요지가 적용되어 사법심사가 배제되느냐. 이게 판단 요지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겠으나. 어쨌든 사법심사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죠.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정. 판례는 재량일탈 남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니은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 계속 중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요? 기속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소송 계속 중 개정 조례라고 하면 이 개정 조례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 처분시 이후의 사정이니까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일탈하고 있죠. 따라서 개정 조례에 따라서 재거부처분하는 거 기속력 위반이 아니니까 적법입니다. 다음. 444번.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와 청문 실시. 이건 뭐 기록형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의제기 없이 청문에 출석해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 통제 하자는 치유된다는 앞에서 판례로 봤습니다. 니은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재소개한 기산점은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되죠. 디귿번. 이건 사례로도 나올 수 있죠. 인용재결에 대해서 처분처금 불복할 수 없다. 왜요? 심판법 49조 1항에 따른 기속력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은 부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445번.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처분의 근거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죠.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 제시를 의미합니다. 다음. 446번. 행정심판법상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사유가 되느냐. 불복 절차의 불고지는 독자적인 위법사유는 아니고 다만 심판청구 기간만 연장된다. 며칠로요? 181일로 연장된다고 했죠.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됐다. 사례로. 447번. 행정절차법상 청문 공개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조문 문제입니다. 448번.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조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해야 하죠. 왜냐. 실체 집중은 부정되니까. 다음. 449번입니다. 의제 제도가 규정됐을 때 반드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도록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부정. 왜? 그러할 의무는 없다. 의제 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권익을 위한 규정이지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50번.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 공개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거부 사이를 다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의제된 허가의 거부를 별도의 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대회적으로는 주된 허가 거부처분만 나오니까 주된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의제된 인허가 거부 사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거부가 아니라 의제가 됐다면 그때는 다툴 수 있는 거죠. 451번.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직권 취소 철회의 대상도 되고요. 제3자가 쟁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452번. 의제 인허가의 취소로 주된 인허가도 취소가 됐을 때 의제 인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 있는 거죠. 일대는 의제가 되면 의제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의제가 되면 통상의 허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453번입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을 때 주된 허가의 위법 사이가 되느냐. 부정되죠. 왜냐하면 의제된 인허가의 공시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의제 효과만은 없을 뿐입니다. 이게 의제된 국토법상 계획이 문제였었는데 의제 효과만 없는 것으로 봅니다. 454번은 의대된 공유소면 점용 불허가 사유로 주된 체감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앞에서 나왔죠. 실제적 부정설에 따라서 거부해야 해요. 할 수 있다고 판례가 쓰긴 했지만 다음 인허가 의제를 전제로 다시 또 의제하는 의제의 의제는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를 전제로 해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판례가 보고 있죠. 다음 456번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적견의 표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457번 형사 판결 확정 전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냐. 당연히 긍정되는 거죠. 형사 판결 확정 전에 행정처분. 이건 제재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재처분을 바꿔놓는 게 좋겠네요. 457번 제재처분. 형사 판결 확정 전에 해도 행정 제재처분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서로는 목적 취지가 전혀 다르고 얘는 고위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얘는 고위과식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장. 정보공개법이네요. 먼저 458번입니다. 정보공개 종합문제대 기업번 볼까요? 공개 대상 정보의 공수장 원본일 필요는 없죠. 사본도 가능하다는 거. 니은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 거부가 가능하냐. 안되죠.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열람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근법.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피고인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권자는 상당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돼요. 니은번.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시판은 임의적 절차입니다.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459번. 국민의 알권이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이란 헌법 21조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건 헌법에서 많이 배웠죠. 420번입니다. 지자체의 정보공개 조례안이 침익적인지 상관없이 법률 위임 없이 했다면 유혹하냐. 침익적일 때만이죠. 지자체의 정보공개 조례는 수익초가 조례예요. 따라서 침익적인지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했다면 유임이 없더라도 조례제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적이니까. 461번. 형사지판 확정기력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느냐.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형습법에 의해서 직접 규정되고 있어요. 다음 462번.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에 군사기밀보법상 군사기밀 공개청구가 포함되느냐. 양전은 별개예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463번. 이미 공개된 정보에 비공개 결정 가능하냐. 부정. 왜냐하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해서 인터넷에 널리 알려줬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는 되지 않죠. 그리고 구조일안 각구의 비공개 사유는 한정적 열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3주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는 피고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 463번입니다. 정보의 보유관리에 관한 입증책은 청구권자가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피고 공공기관이 더 이상 보유관리가 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된다. 다음. 465번입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구는요. 비공개 사유도 아니고요. 구속력도 없어요. 비공개 사유 아닙니다. 다음. 466번 정보공개 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는 비법인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불문합니다. 다만 지자체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467번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68. 정보공개 법은 청구권자와 정보의 관련성 그리고 청구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정보화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왜요?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이에요. 입법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이죠. 가급적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69번. 이건 가혹행위 관련해서 근무 보고서는 공개 대상 전보죠. 비공개? 아닙니다. 부정. 다음 징벌 회의록증. 징벌 절차 진행 부분.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전보가 아니죠. 서로 문답을 주고받은 거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징벌 회의록증에서 비공개로 청취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비공개의 대상이 돼요. 근무 보고서는 공개. 그리고 회의록증 비공개 신문 그건 비공개. 나머지 단순 절차 진행. 이거는 공개 대상 전보다. 471. 정부의 검색 편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 전부의 보유관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똑같이 정보가 되어있지 않겠지만 컴퓨터 간단한 검색만으로서 편집이 가능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주는 것이죠. 다음은 472번입니다. 정보공개법상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고. 따라서 공개 결정을 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공개 방법에 관한 일부 처분을 본다는 이거. 이건 사례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472번. 다음 473번입니다. 14조 부문공개 가능성. 이게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인데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때 판례는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사례했을 때 14조 부문공개를 꼭 언급을 해줘야 돼요. 다음 474번.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법상 불복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앞에 두 절차는 임의적 절차니까 곧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다음은 475번입니다. 1호의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어야 돼요. 첫 번째로 법규명령이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법규명령이 아니라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을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알아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 법규명령이 아닌 거. 앞에서 한번 봤죠. 검살보전 사무 규칙입니다. 법무부령이지만 위임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규명령이긴 하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1호의 위임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봤죠. 다음 476번. 사회에서 진행 중인 재판상 정보는 소송기록에 한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체의 정보도 아니고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정보로 한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답안제에 쓸 수도 있으니까 사회도 좀 알아두세요. 477번. 한국진권인협회는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근데 업무 편의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불가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니다. 478번. KBS는 포함되겠죠. 방송 프로그램의 계획 편성 제작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 특히나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큰 걸로 보는 거죠. 이런 방송의 자유 이런 것들 때문에 세트는 특허를 누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공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봤지만 사안에서 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알아는 둬야 됩니다. 다음 479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6호인데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진술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지사 신문조사에서도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481번. 사면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줘야죠. 사면실시건이 국무위의 안건자료가 비공개 대상 정보냐? 아니다. 사면 이거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공개해라. 481번. 기업번입니다. 저공개 총괴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뭘로 보느냐? 그건 부작용으로 봐요. 거부간조조항은 국법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신고주치 통제의 근거서류 일체. 이건 특정된 걸로 봐요. 신고와 관련된 근거서류니까 관련서류 일체가 그러면 특정되지 않는 걸로 본다고 했죠. 법인의 영업사항 비밀 판단에 있어서 비공개를 정당화시켜주는 비공개 정당한 이익은 엄격해석을 합니다. 왜요? 3조 공개가 원칙이니까. 1번. 정보공개법에는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 총관이 포함된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482번.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수용가 등 관련서류 일체. 이건 특정이 안 되는 걸로 봤다고 했죠. 특정성을 부정합니다. 483번. 정보공개혁 EPA 측은 취소 opioid의 소외 이익은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 상당한 개연성은 총구건자.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피고 공공기관이죠. 484번. 피사신문조사의 진술 내용도 육고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된다. 앞에서 봤어요. 개인식변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485번. 개인정보 자격의 결정에 액세스권 관련해서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는 공적생활에서 형성됐더라도 포함된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다면 타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 정도는 알아둬야겠다. 다음 486번. 국회의원의 노조가입, 교환노조, 정교조죠.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거 이거 유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개인정보 자격의 결정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음 487번. 환경부의 바람물질 건출, 생수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네요. 기업번. 전무공개 청구의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원구적격을 인정한다는. 실제 사례로 나면 원구적격이 써야 될 판례입니다. 기업번은. 다음 니은번. 전무공개법상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죠. 제3자에게 통제해줘야 되고 제3자는 비공개 요청권과 그 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할 수 있어요. 제3자의 불복 규정이 있다. 디귿번.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자 다음은 488번입니다. 대학수학능력원대이터 이거는 5급 공채에서 출제가 됐어요 사례로. 이거는 공개 대상정보로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비공개 대상정보 부정이라고 봤죠. 이 정보가 공개됐을 때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객관적인 고도의 계약성이 없다고 봤어요. 다음 489번입니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주는 게 맞겠죠. 비공개 대상정보 긍정됩니다. 490번. 학폭자치위원회 회의로건 이건 민감한 정보가 너무 많죠. 따라서 비공개가 많습니다. 다음 491번. 업무 추진비 예상 집행내역 지출 증명서류 관련된 종합문제내역. 기업번. 4번 복잡을 교부청구시 열람 방식 공개는 공개 방법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공개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걸로 본다. 리언바. 공개 청구된 지출 증명서류에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면 6호죠. 전부 공개 거부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14조 부분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디귿번. 공개 대상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와 같지 않은 점의 입증식은 피고 공공기관에 있다고 했죠. 다음 리얼바. 전부 공개법상 이의 신청한 행정식판은 필요 전체 아니라고 했죠. 임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미언바. 전부 공개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인용 재결의 불행의 경우 간접관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50조의 이로 신설이 됐죠. 개정법에서. 다음 492번. 비공개사의 주장 입증은 누가 하느냐? 공개가 원칙이니까 비공개를 주장하는 피고 공기관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